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지난 주말 내내 이번 검찰 인사를 두고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이에 대해서 오늘 박범계는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오늘 박범계가 밝힌 인사를 두고 정말로 웃기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이런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박범계는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지난 검찰 인사 관련해서 이성윤 지검장의 승진에 피고인 신분이라는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와 같이 답변을 했는데 박범계는 자신은 분명히 공사가 구분된 인사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사적인 것은 단 1g도 고려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후속 인사에서도 형사라든가 공판, 인권, 특히 여성, 아동 등 묵묵히 일해온 검사들의 발탁과 학교와 지역 등의 배분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 이제 시작일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아무튼 박범계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당연한 얘기지만 거의 공감하지 못한다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으며 이번 인사는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 총장하고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으면 전부 다 좌천을 시켜버리고 친정권 인사들만 골라가지고 영전을 시키는 그 어느 때보다도 노골적인 인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사적인 것은 1g도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박범계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된 후에도 아예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은 법무부 장관이기 이전에 여당의 정치인이라는 말을 대놓고 할 정도로 분별력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인사 역시도 박범계의 극단적인 진영 논리가 반영된 인사라고 보는 것이 중론인데요. 그리고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도 이번 검찰 인사를 두고 이거는 법치고 나발이고 기소가 되더라도 승진하는 진짜 코미디 같은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으며 대한변협 측에서도 이례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서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관련 소식을 보면 지난 4일 검찰의 고위 간부 인사 이후에 직장인들의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보면 대검 게시판에 법치고 정의고 나발이고 권력에 충성을 하면 되는구나 라면서 기소가 돼도 승진하는데 업무상 약간의 실수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 전부 다 소송을 해라 라고 이야기했고 정말로 세상이 코미디다 라는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는 이성윤 지검장보다도 훨씬 경미한 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라든가 본인들이 징계를 받아가지고 승진에 영향을 미쳤던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이번 검찰 인사가 얼마나 부당한 인사인지 서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는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대한변협 측에서도 5일날 성명을 내가지고 현직 검사가 기소가 되면은 해당 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피고인이 된 검사 스스로 사퇴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국민 전반의 정소라면서 그런데도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 직무에서 배제가 되지 않고 서울 고검장 자리에 임명이 된 것은 공직 기강의 해의를 넘어가지고 정치적인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를 몰각을 시켰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맞는 얘기죠. 이 정권의 인사들의 특징이 진짜로 기본적인 양심이 너무 없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동안 고위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소가 될 경우에는 본인이 조금 억울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국정 운영이라든가 각 부처의 업무를 보는데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어도 법원에서 죄가 없음을 판단을 받고 다시 복직을 하는 이런 것이 전례고 관례였습니다. 이번 정권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가 되든 피고자가 되든 기소가 되든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자기들이 앉은 자리에서 절대로 물러나지 않는 행보로 보이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이번 정권 들어가지고 그 어느 기간보다도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되는 법무부하고 검찰에서 검찰총장이라든가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법무부 차관이라든가 서울중앙지검장 전부 다 피의자 피고인 뭐 이런 신분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정말로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죠. 거기에다가 법무부 차관은 현재 사퇴하긴 했지만 술 먹고 택시기사는 패는 정말로 수준 이하의 인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무튼 꼬라지가 이러다 보니까 지금 검찰이라든가 법무부 측에서 법과 정의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수사를 한다 그러면은 거학들이 진짜 보고 웃을 것이며 정말로 수사 일선에서 발로 뛰면서 고생을 하는 검사들을 맥빠지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리고 법 쪽에서는 이번에 이뤄진 고위급 인사 말고도 이달 중순쯤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검찰의 중간 간부 인사 역시도 방탄검사단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를 살펴보면은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 5부장이라든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 수험지검 형사 3부장 그리고 청와대 김학의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한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 등은 필수 보직 기간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다가오는 검찰 조직 개편을 빌미로 교체될 것이라는 얘기가 파다하고 아까 박범계가 이야기한 것처럼 후속 인사에서는 형사나 공판, 인권, 특히 여성, 아동 등 묵묵히 일해온 검사들을 발탁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다가오는 인사에서도 노골적으로 현 정권의 코드를 맞췄었던 임은정이라든가 서지영과 같은 검사들이 더욱더 출세 가도를 달릴 것이고 이번 정권의 흠을 들쳐낸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고위 간부 인사와 관련해가지고 좌천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게 중론입니다. 아무튼 이번 박범계의 인사는 인사적체라는 열라 이상한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고검장을 검사장 보직으로 강등해 무리하게 인사폭을 넓힌 것으로써 이는 검찰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고 이번에 좌천인된 인사들의 공통점은 작년에 윤석열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서 추미애를 비판하거나 아니면 추미애의 징계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모두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또는 윤석열 총장과 관계가 있는 인물들로 알려진 검사들입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빅4라고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대검 공공수사부장에는 노골적으로 친정권 성향을 보여온 검찰 간부들을 깔았고 특히나 전국 최대 조직을 휘하에 두면서 대선 국면에서 각종 민감한 사건을 처리하게 될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는 박범계의 고교 후배인 이정수를 앉혔는데요. 그리고 현재 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의 김학의 전 차관의 기획사정 의혹이라든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처가 관련 고발 사건, 이윤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 예민한 사건들이 쌓여 있으며 여기에 박범계가 자신의 후배를 앉힌 것은 정권 후반기 안전장치로서 자신의 핵심 측근을 가져다가 박은 것이라고 보는 게 중론입니다. 그리고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검찰 국장에 발탁된 구자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추미애 전 장관의 대변인 출신이고 권력형 비리를 포착을 해 가지고 서울의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에는 김학의 출금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피의자 신분인 문홍성 수원지검장을 발령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약점이 있는 문홍성 지검장을 요직에 보내 가지고 충성을 담보시킨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으며 대검 공공수사부장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때 1차장으로 검언유착 사건을 지휘했던 이정현현 공공수사부장을 유임을 시켰습니다. 게다가 박범계는 지역 배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승진 인원 1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호남 인사들이고 권력수사라든가 선거사건을 맡고 있는 주요 요직은 여전히 지역 편중하고 친정권 인사들이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 아무튼 뭐 인사는 메시지인데 이번에 검찰 인사를 통해서 현 정권이 보낸 메시지는 너무나 명확하게도 대통령의 레임덕을 막을 것이다. 그리고 다가오는 대선 관리를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명확하고 이번 정권이 국민들이나 거학의 척결을 위한 인사보다는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노골적인 인사를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막는 방법은 차기 대권에서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하는 것밖에 이제 남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때리를